사람들이 내 보고 수금대는 얘기 못 들었나? 뭐, 뭐 아내한테 잘해주는데? 이거 살인사건이다, 살인사건! 은혜원이는 여기자고! 누구 떠날 기가? 불쌍한 애한테 누가 그런 허숨을 퍼뜨리고 다닌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도 우리말 믿으러 하지도 않을 거고 뭘 더 이상 이렇게 내버려줄 수는 없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신사에서 효원 역을 맡은 김혜령입니다. 오늘 우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맡은 혜원이는 굉장히 자록한 소문에 휩싸여있는 비밀스럽고 상처가 깊은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맡았습니다. 우선 저는 사실 아직 부족한 점도 너무 많고요. 아직 시작한 지 또 얼마 안 돼서 굉장히 혜원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잘 못할까 봐 그런 걱정과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혜원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겉으로 보기에 혜원이는 굉장히 평온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무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관에서는 혜원이만의 그런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할까 가장 많이 생각을 했고요. 감독님도 계시고 시오파도 계시고 그래서 저를 굉장히 잘 이끌어주신 것 같아요. 윤회 같은 경우는 모델 활동을 되게 오래 했지만 작년에 점쟁이들이라는 영화로서 되게 좋은 배우로서 발을 내딛었다고 생각했고 그 영화에서 윤회의 어떤 마스크가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모호하고 이중적인 어떤 표정들이 얼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김시우와 김윤회의 어떤 마스크에 있는 아우라가 저는 그 두 가지 과도기, 경계에선 이미지와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저는 되게 두 분한테 굉장히 감사하고 만족한 캐스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감정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아직 현장을 많이 가보지 못해서 그런 경험들이 부족해서 걱정도 많이 했지만 어떻게 적응을 하고 또 헤어네를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을 제가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저한테 다음 작품을 할 때 또다시 두려울 수도 있지만 정말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배드 씬에 대해서 사실 걱정 아닌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녀라는 제목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도 하고 근데 촬영하면서 그 덕분에 오빠랑 더 많이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하고 오빠랑 서로 어색하긴 했지만 굉장히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또 감독님이 좀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이해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아직 그런 장면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색해하기도 하고 좀 부끄러워했는데 감독님이 좀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고요. 저는 좀 겸손하게 100만 정도 봐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봐주신다면 관객분이랑 같이 저는 혜원의 교복을 입고 아이스링크 장에서 스케이트를 탈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심부리스럽지 않고요. 사실 제가 화보 이미지가 제가 모델을 했을 때 화보 이미지가 조금 신비롭고 인형같이 가만히 있고 그런 좀 강한 이미지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제일 수상하긴 한데 전혀 신비스럽지 않고요. 그냥 굉장히 발랄한 20대에 부끄러움도 많고 그런 또래 친구들과 같은 성격인데 아무래도 이미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비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소녀는 굉장히 아름답지만 슬픈 사랑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소년과 소녀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쓸쓸해 보이지만 따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어깨 붙는다 팔짱 같은 다정한 모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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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